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지? 리즈 시절에 저입니다. 9년 전에 토끼모자를 씌워놨어요 머리를 저렇게 가려는 이유는요 창피해서요. 민망해가지고 머리를 빡빡 밀고 이제 좀 잘할 때라서 지금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저 때가 28이고 제가 지금 37인데 모에너지바 회사에서 추성운을 이겨라 이벤트를 진행했고요. 좀 작은 규모는 아니었어요. 그때 개그맨 병기술 씨가 오셔서 사이를 봐주셨고요. 참 재밌더라고요. 아마도 번개 탑롤러 황성민 선수 리즈 시즌이었던 걸로 봤고요. 중결승 두 팀으로 됐었는데 이때 이상표 선수와 심지원 선수가 다른 조에서 경기를 펼쳐서 이상표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죠. 둘 다 팔뚝이 어마어마합니다. 당시 이상표 선수 훅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. 그리고 추성 씨가 왔는데 깜짝 놀란 게 저랑 체격이 좀 비슷해요. 머리 크기랑 다리 길이만 좀 다를 뿐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서 손을 잡고 시작을 하는데 우선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큐 아씨 다른 걸 눌러서 꺼졌어. 자 어떠셨나요? 깜짝 놀랐습니다. 팔씨름 대회 하면서 두 손으로 잡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확실히 이벤트다 보니까 재미 삼아서 했던 것 같고요. 이때 정말 당황했어요. 대번도 없었고요. 깜짝 놀라서 뭐지? 쳐다봤더니 진행자는 내가 뭘 어쩌라고 그냥 해 이런 눈빛이라 아 이게 바로 이벤트구나. 그래서 바로 진행을 했었죠. 결국에는 이제 넘기게 되고 머리 어떻게 할까요? 이거 올려도 될까? 어쨌든 악수를 하고 잘 끝내게 됐어요. 주성우씨 앞으로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건 뭐냐면요.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예요. 국내 최초 대규모 프로젝트 여기서 한 분이 또 까메오 출연을 합니다. 누구신지 알만한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곧 업로드 할 테니까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.